할렐루야 현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많이 만나다 보면 웬만한 어려움은 이길 수 있는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딱 생기면 길을 돌아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에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고통과 고난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내 인생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뿌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 뿌리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연히 진화된 하찮은 존재다라는 뿌리를 두고 있으면 그 눈으로 보면 다 불행합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가정과 여건과 환경이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눈으로 보는 모든 환경이 다 불행하고 또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뿌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 부모로 인해서 잘못되어서 해외로 입양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을 하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의 허전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땅에 와서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찾겠다고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찾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뭘까요?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내 삶의 정치성인 뿌리를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다 그러니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멋있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희들은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 특별히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는 종기한 존재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종기한 존재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고 뿌리가 될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뿌리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존재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이뻐하신다 이뻐하신다는데도 많은 둥, 많은 둥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뻐하십니다 자,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27절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라는 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한 분이신데 우리가 라는 말은 복수잖아요 여럿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창조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 가까이 있는 이단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형상을 따라 지연받은 자들이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성도들을 현혹하는 일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본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연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대등한 관계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줘서 그 관계 역할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잘못 바꾸어 말하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말씀을 정확하게 똑바로 배워나가는 일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있었지만 하나님 어머니는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에 교주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교주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종교가 무너지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꺼내드는 것이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이 본문을 사용해서 봐라 우리라고 했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다 우리가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현혹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이단의 생각이고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연받은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면 알수록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책 제목이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말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일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귀해야 옆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존귀하지 못한데 내가 비참하고 불행하게 생각하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 존귀해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연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옆사람이 이뻐 보이고 부모가 이뻐 보이고 아들이 이뻐 보이고 자녀가 이뻐 보이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옆사람이 이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보면 됩니다 한번 옆사람을 보십시오 내가 존귀해지면 내게 주어진 환경이 이뻐 보입니다 가난해도 불우한 환경처럼 보여도 우리가 뿌리가 적막하고 뿌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내 마음의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 차서 고슴도치 같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슴도치는 등과 옆구리에 털이 잘 자라 어릴 때 자라거든요 다 자라다가 이 털이 가시로 바뀌어요 그런데 가시가 만 6천 개래요 작은 고슴도치가 만 6천 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새끼는 아무리 그 가시로 찔러도 안 죽어요 또 피도 안 나요 그런데 그 가시로 다른 이들을 찌르기 시작하면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게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내가 종기해지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는 분명히 안아주는 것인데 나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옆사람이 피를 흘리고 상처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종기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뻐하신다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가 향욕합을 터뜨리면서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부을 때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가 불쾌한 마음을 가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싼 향류를 허비할 수 있을까라고 불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 자기 방어 기제 내가 종기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서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종기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좀 격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 특별한 존재라고 만났을 때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도 특별히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흡족한 일들이 있으면 당신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특별한 존재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복받는 존재로 디자인되어 있다 우리는 복받는 존재 복받게 되어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하면 눈에 번쩍 뜨이죠? 뭐라고 생각해요? 물질, 건강, 성공,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복받은 사람이 가지는 결과물이에요 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역적인 복이에요 이 복을 가진 사람들이 물질을 가질 때 올바른 행동을 하고요 능력을 가질 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느낄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지 못하고 복받는 존재라고 느끼지 못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받는 일에 장애물이 있다면 섭섭함이라고 생각해요 상처, 하나님에 대한 상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맘에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 기도응답에 대한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섭섭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물질의 큰 부응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점점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섭섭한 마음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섭섭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이 매일매일 나의 기도와 다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 그래 놓고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복 받는 일에 매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복 받는 존재임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이 서운한 감정이 원망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서운한 마음 이게 슬그머니 찾아올 때 여러분 서술하치게 놀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술하치게 놀라야 돼요 내 마음의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막을 수 있는 감정이 내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섭한 마음을 딱 자르지 못하면 바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이름이 원래는 일섭이었거든요 제 원래 이름이 일섭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딱 아들이 낳았는데 할아버지가 이름을 안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왜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름을 안 지어주냐 이때 이름 다 지었대요 1섭이 2섭이 3섭이 4섭이 5섭이 5섭이까지 다 지났다는 거예요 제가 1섭이 1섭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1섭이는 아닌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성덕이라는 너무너무 좋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덕이 됐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1섭이 하면서 섭섭하면 제가 섭섭인 목사님이 되겠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인지 몰라요 섭섭 하나님의 복을 섭섭한 마음 때문에 놓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오미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자리가 있는데 그 삶의 자리에 가뭄이 오니까 모합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거든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돌아오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오 나오미 왔네 라고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 왔네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말하라고 불러라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나 고통스럽다 하나님 원망스럽다 이 말이거든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엽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의 예배를 받으니까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섭섭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왜 할 일을 하지 못하느냐 섭섭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마음에 한 번 손을 들어봐 지금 들면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많다 진짜 섭섭하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한 신을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섭섭함 그런데 그 섭섭함은 사람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보는 사람마다 섭섭해 한 번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보는 사람마다 섭섭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는 복받는 존재다 나는 복받는 존재다 거기서 섭섭함을 떨치지 못하면 그 상처와 섭섭함은 원망으로 이어지고 그 원망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도 안 되는 일 있잖아요 그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했지만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저는 이런 부모가 있을까 제가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하는 날 동안에 365일을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 작정해놓고 확 금식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대학 떨어지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365일 다른 사람 다 잠자고 있는데 혼자 일어나서 죄야! 죄야! 몇 시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탁 붙여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있죠 지성인 맨 감천이다 하나님이 탁 붙여줘야지 똑 떨어뜨렸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섭섭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복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이 자세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도록 복을 나누는 존재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연약해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게 복 빌어주면 내가 복에 힘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돌고 돌아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는요 내가 있으므로 당신이 행복하고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행복한 관계로 살아갑시다 이 뜻이에요 자 한번 새해는 지났지만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말은 뭐라고요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있으니까 당신이 행복합니다 이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을 나누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알려줘야 될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최근에도 많은 미국 교회들이요 미국에 가면요 교회들이 참 멋있게 지었어요 한국처럼 딱 붙어가지고 딱 올라가는 교회들이 아니라 아주 넓은 땅에 멋있게 교회를 지어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 교회들이 그 교회들의 교인 숫자가 줄어드니까 한인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새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없으니 저들에게 운영권을 주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재정료를 드렸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다 드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지은 교회와 교육관과 사택을 한인교회에 몽땅 다 무상으로 줘버려요 우리는 이 건물을 운영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무상으로 주는 교회들이 무상으로 중국 교회에 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교회는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복받는 존재 그 복을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 눈이 열리시자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세상은 넓습니다 아무리 넓은 세상이라도 내가 존경한 존재라는 생각과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으로 무장되면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 할 일이 오늘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승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식을 가질 때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같이 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이 번성하라는 말은 증식시키다 모티플라잉 증식시키다 점점 이렇게 너려가다는 뜻이거든요 생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점점 너려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서 열매맺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을 내가 열매맺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의 영적 아비로서 그들을 또 다른 사람을 열매맺게 하도록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 내가 제자가 되면 아, 나는 제자가 되었다 이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48년 교인이다 이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인이 뭘 해야 되는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열매맺게 하여 그 일을 증가시키고 번식시키는 일을 하라 또 우리가 1차적인 육체적인 생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그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점점 많은 그리스도의 가정을 넓혀가는 삶을 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가문들을 늘어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포시대, 5포시대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가면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같이 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낳고 또 결혼을 하고 또 더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더 많은 자녀들을 낳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또한 영적으로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예수 믿는 기쁨과 소망을 증가시켜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같이 해볼까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면 이 사회가 형성되잖아요 사회가 형성되면 문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형성된 사회에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하는 일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현대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이 도대체 뭔가 26절 2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들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하시고 의논하시고 28절에는 우리에게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 명령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좀 더 큰 능력을 줘가지고 그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힘을 발휘하면서 하나님 대신 이 일을 발휘하면서 세상을 갖고 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자 한번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공부하는 학생이다 네 공부를 왜 하냐 이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한 그 사회 가운데 내가 왜 공부하냐 이거예요 남주기 위해서 남주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도 늘 이야기합니다 공부하기 싫어 남주기 위해서 왜요? 문화명령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할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냥 공부해서 내가 출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음식을 하는 우리 어머니들 하기 싫어 하기 싫어 그렇게 하면 창조에 동참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음식을 통해서 영양물을 공급받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며 음식을 하면 창조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굳이 명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일에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돈과 명예를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물질이 추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수단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세상은 넓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넓죠 그러나 내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은 할 일이 없습니다 가장 주보로서 내가 정말 이거 하려고 이러고 있냐 내가 이 짓 하려고 사업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의미는 창조적인 생각에 눈을 뜨라 이거예요 그 생각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꾸자꾸 잃어버리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졌지 내가 복받는 존재지 했는데 곧바로 나가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디모대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내가 존경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내 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 복받는 존재니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와 기도의 삶이 있을 때 내가 거룩한 존재이구나 내가 복받은 존재이구나 생각하며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종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